첫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헬로윈을 앞두고 홍대 레드로드의 임파밀집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특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홍대 레드로드의 헬로윈 대응 합동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AI 임파밀집 분석 시스템과 재난안전전광판을 활용하는데요. 안전패스를 설치해 보행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헬로윈을 앞두고 마포구 안전관리를 위해 인파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레드로드 클럽 거리의 보행로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도를 확장하고 안전패스를 설치해 인파의 흐름을 양방향으로 분산시켰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오후 8시부터 홍대 레드로드 R4에 헬로윈 대응 합동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구청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이 포함된 전담반을 조성했습니다. 마포구는 전담반을 포함해 경찰, 소방, 안전관리 용역 관계자 등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총 766명을 투입해 인파 관리를 실시하고 5일간 1,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AI 인파밀집 분석 시스템 9개소와 재난안전전광판 5개를 활용해 위험 상황에 즉시 대비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31일까지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